이렇게 하고 여기 잡아 여길 잡고 나를 찍으면 돼 다행히 해볼게 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범용해볼게요 범용 이거 옆으로 하는거 해봐 해봐 이거요 어 해봐 빨리 해봐 그렇지 세게 괜찮아 머리를 더 넣어도 돼 한번만 더 해봐 머리를 조금 넣어서야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그렇지 머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오케이 한번더 해봐 머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머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나 둘 그렇게 해도 돼 머리를 일단 넣는게 중요해 그래야 안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조금 더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응 해봐 내꺼 어 내꺼 어 발 떼어 일단은 머리를 살짝 넣어봐 어 어 어 발구르기 하면 돼 근데 지금은 기쁜데 가지마 나중에 해봐 살짝 머리놓고 해봐 어 그렇지 손도 해봐 이렇게 이렇게 니가 니가 개구리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여봐 개구리처럼 개구리 흉내낸다고 생각하고 개구리 흉내낸다고 생각하고 다시 개구리 개구리 흉내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나 오케이 어 해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더 넓게 해도 돼 더 쭉 뻗어 팔을 팔을 더 쭉 뻗어 더 쭉 뻗어봐 팔을 그럼 더 잘 나가 팔을 더 쭉 뻗어봐 그렇지 팔을 쭉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너도 한번 해봐 팔을 쭉 뻗어 더 만세 불러봐 만세 괜찮아 조금씩 연습하면 돼 그러면 떠있기만 해봐 그냥 또 머리 놓고 또 아니 아니 반대로 반대로 발 뛰어 내가 살짝 잡아줄게 자 떠봐 괜찮아 머리 놓고 잡아주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요 자 세 개만 세 자 물속에서 하나 둘 세 개만 세봐 자 다시 자 자 물속에서 세 개만 세고 나와 자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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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잘했어 괜찮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더 늘려가면 돼 네 개 세고 다섯 개 세고 잠시 후 소리 야 잠시 후 야 잠시 후 야 잠시 후